두 장 변화 아씨 운명 가력이 쓰레기인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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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명 가력이 별로더라구요 그냥 예지를 안 쓰는게 더 강하지 않나 결론 추월 뽁 예지는 언연이야 아트로 유일하게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는 직업 아처 이 가위인가? 진짜 가위인데? 짠 노훈 나쁘지 않은데 하음 하음 저는 전국에서 뽀뽀 포션 빼는 거 아깝긴 한데 강화 한번 한다 생각하면 나쁘진 않겠지 어이구야 추월 어디가냐 아니 저거 결론 이게 내 결론이다 엔털피 사색 사색은 진짜 두고두고 좋은 카드라 결론이랑 사색이랑 같이네 결론 사색으로 동전 산과하게 바위 보 가위 이거 가위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가위가 맞긴 한데 인내 인내도 바위야 그리니랑 결론이 다가위라 그리니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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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션 아낄까 그래서 시비댄 맞는거 정도 엘리트 가면 거기 더 위험한거 있겠지 도박군 적의 가위가 아니라면 유일한 가위는 레이저 포인트 뿐입니다. 오 로봇이랑 가위바위보 하기에 결론 음 음 라그킬강 나오잖아 근데 교훈을 못보네 아이 뭐 교훈 한번 패스해도 돼 게임 끝나기 전에 다가보대 쪼개는 가면 교훈 충돌강타도 쓰다보면 매력적인데 다가보대 아 왜 이렇게 쎈데 잠깐만 나 교훈강 한번 봐야되지 않겠어 살려는 드릴게 아 잡고 보셨나 그치 안 돼 다가보대 아 이거는 보셔 낚였어야 했는데 현실집에 다가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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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다 가위 있어요 우린 나의 네 저혈이 싫어졌어 미친댕 뭐 잡힌거 없지 아직 어 보호 나왔다 보호 손절 손절라그 마요나 찾아올까 마요가 당장 필요하진 않은데 교가 교가 익서림 나 왓츠 수비 카드는 뭘 써야할 정도겠네 사실 수비가 필요없는게 아닐까? 언제부터 수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? 원래 여기 엘리트 잡으러 갈라 그랬는데 교훈이 없잖아 이제 얌전히 불에 가서 강원화 하자 공쟁 컷 어? 소수하짐속 소수하짐속은 진짜 많게 많냐? 결론 조금 더 쓰고 지워야겠지? 소수하짐속은 진짜 많냐? 소수하짐속은 진짜 많냐? 광풍넣고 손절로 방어도 어떨까? 인공물에 막히면 좀 그런데 라그다로크 있으니까 강림을 올려야되나? 아까 교훈 그냥 냅둘걸 그랬나? 교훈 있을 때가 좋았지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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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어휴 어휴 아니 어떻게 어떻게 했지? 몸풀기용 포션 아이 소주 입맛 다 처먹네 포션 파짐석 에반드 파짐석 에반드 파짐석 에반드 파짐석 에반드 파짐석 에반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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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현두미. 아이, 미스는 진짜. 드로우가 없어지거든요. 사색이 그나마 대권트를 하는데. 포샤도 없다. 아, 현두미. 현실집에. 현실집에. 학습 뭐 이렇게 써야 하나. 아이, 드로우. 광기? 휘갈김이 있었으면은 그냥 넣었을 건데. 나 안 그래도 드로우 없는데. 나 안 그래도 드로우 없는데 두 장이나 더 잡아먹으면. 게임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. 아, 현두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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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현두. 아, 현두. 아, 현두. 소주가. 소주 반짝반짝거리는 거 열받는. 포션 벌써 8개나 더 먹었어. 돼지같은 놈. 아, 현두. 아, 현두. 아, 현두. 아, 현두. 말린다, 말려. 에이, 추월이다. 이 추월이면 일단 추월 마요는 되는데. 휘갈김이 없으면. 좀 늦게 된다. 나는 말리고 있다. 일단 얼굴. 완성. 아, 현두. 소주. 그만 처먹었나. 그만 처먹진 않겠지만. 추락 이벤트 한번 가자. 스킬은 없애도 되잖아. 아, 현두. 호호. 호호. 하아. 돌리 추월. 삼추. 경각은 있어야 될 것 같고. 라그도 있어야 되지 않나? 아니, 라그를 빼야 되나? 결국에 추월 마요니까 라그 빼도 되는 거 아닌가? 하아. 사색은 있어야 될 것 같애요. 지금 추월 마요. 되는 게. 제한적이라서. 정신 수양이 있으면 그걸로 눌릴 건데 그게 없어가지고. 얼불 할 거면 라그가 제일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. 왜 아쉽지? 핑핑이 지금. 라그 없애도 잡을 수 있나? 달팽이 생각도 하긴 해야 되는데. 방풍 지울까 그러면?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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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 하나 더. 백열. 추월 두 개라. 백열 쓸만하겠다. 아. 안싸요. 하아. 아니 꼴밖에 안해. 안싸 하면 때려. 뭐 왓처를 때려. 어떡해 아 아 아 아휴... 기왕성불로우셔... 하하 씨... 아우 오주색... 저만 먼지 잡는게 낫겠다 소주가 숨 쉬듯이 포션 쳐먹네 개알 밉다 진짜 분화가 한계인게 제일 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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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. 불 얼. 불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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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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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탈탱이 나오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어 수고 마요까지 써야지 다시 아 스킵 안드나? 작은거잖아 상방도 조금 말릴 수 있을 것 같고 심장은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은데 심장은 드로우를 두 턴을 보니까 아 그래도 말릴 확률이 있는 건 맞는데 아 이래서 소주가 좀 액트4에서는 너무 이제 경각 필요없다 경각 쓸 일 뭐 하나라도 있나? 그래도 경각 있는게 낫겠다 라그를 지우자 가끔은 캄다운 해줘야 무언가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세 윙크윙크 가면 쓰고 윙크하는 도라인가 자 요럴때 경각이 필요하긴 쓰레기 오케이 쉭 쉭 똥개밍 아무튼 똥개밍 체력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러면은 흐흐 질 확률 거의 없었는데 질 확률 생겼잖아 이러면 심장선에서는 손절이 방어도 챙겨주니까 더 안정적인데 그래도... 아... 기분 나빠 봐봐 아하하하하하 나 제발 내가 데넘 짐 68배 80배 100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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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짱나 에휴 무외까지 나오세요 무외까지 나오세요 무외까지 나오세요 에휴 너무 못했던 것 같다 음 잡았잖아 이제 쁝 아 이거 다 이긴 거 찜찜하게 됐네. 속이 쓰려고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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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나이티 다행인 개미 마지막에 너브 나쁜 흐음 60배가 터졌다고? 거짓 희귀 카드가 영상입니다 아 이거 너무 웃음 마지막에 실수했구만 음 마지막은 운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실수했던 것 같다 가르기를 먼저 썼어야 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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